안녕하세요 박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토 판매사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진짜 이게 도움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2언어로 지금 강의를 하니까 실수를 한다 해도 미리 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무엇으로 풀어드리고 싶냐면 이 액티브 인컴 그리고 패셋 인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인컴에서 패셋 인컴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1에 대한 액티브 인컴은 뭐예요? 나의 노력에 100% 인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안 잘린다면 뭐가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일을 못한다면 할 수 없이 그 수당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시스템을 만들다면 이 1에서 2로, 3으로, 4로, 5로 완벽하게 이제 0%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오토 판매사예요 그러면 이 애터미안의 도구도 어떻게 일반 소비자가 그냥 평범한 내가 노력을 인해서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는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매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치를 하고 샴푸를 쓰고 많은 것들을 매일 소비를 하는데 많은 도구들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A회사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또 B회사 제품을 쓰고 많은 제품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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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Y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다 우유 드시나요? 네, 다 샴푸 하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 들으러 오기 전에 양치하셨죠? 네, 그러면 그 모든 제품들은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하고 있는 이 제품들을 컸을 때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Y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을 소비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소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마트에 들어갔어요 우유를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카운터에 와 있는데 우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유가 무슨 우유일까요? 항상 내가 마셨던 우유가 계산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잠재의식 안에서는 나의 소비 습관을 계속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 습관이 왜 안 바뀌냐면 다른 제품들이 나한테 그만큼의 가치를 안 주니까 별로 바꿔야 되는 느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또 바꾸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셨던 우유가 갑자기 9시에 뉴스에 나와요 마시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그거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아니면 우유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우유 거기에 앞에서 어? 오늘 이거 사지 마시고 이거 1 플러스 1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 여기 계신 분들 한 약 80%가 기존에 드셨던 우유 말고 그거를 사게 됩니다 맞죠? 왜 사게 됐어요? 원래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갖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소비자한테는 방금 무엇이 생겼냐면 소비에 대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렇게 이제 우유를 사서 다 드셨습니다 다 드셨는데 다음에 이제 또 우유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요? 1 플러스 1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손이 기존에 마셨던 우유로 갈까요? 아니면 방금 샀던 우유로 갈까요? 또 마셨던 우유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그 우유 회사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그때 당시에 우유 한 번 더 판매가 된 것 뿐이지 계속 유지되는 자동,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도 이 사업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냐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품에 대한 가치를 줄 수 없다면 사장님들은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패셉 인컴까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습관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들, 커피 아시죠? 네, 제가 커피 말씀해 드리면 무슨 회사의 제품이 머리에 떠오르나요? 그런데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하셨습니까? 안 했는데도 이 커피 단어를 우리가 쓰였을 때 그냥 자동으로 나는 그냥 그 회사의 이름이 머리에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습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사업 진행 방법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미국으로 약 한 40년 전에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First Generation 이민자로서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리면서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저는 많은 사업에 대한 경험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가더라고요 은행을 가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출이 그때 당시에 뭔지 몰랐습니다 왜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딱 안 쳐서 엄마가 주영아 우리 대출 받아야 돼 지금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지금 이자가 얼마고 엄마의 신용으로 지금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나 한번 물어봐 왜? 그런데 제가 그냥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또 답이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엄마 이자는 몇 프로가 되고요? 그리고 원금 언제부터 이렇게 갚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업을 저도 모르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나도 커서 무조건 CEO가 돼야 되겠다 나도 커서 나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맨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상황을 보니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상황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열심히가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상황은 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이 일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었냐면 소비자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구매를 이룰 수 있는 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미국에서 부모님이 무조건 너는 그래도 대학교는 나와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왜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것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뭐요?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을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그 부자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억지로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요즘 세상에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없다 너도 학교를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런데 저는 대학교를 안 가고 싶으니까 1번 학비는 엄마가 대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대요 왜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맞죠? 그런데 저는 사업을 워낙 좋아하니까 무슨 과를 나와야 돼요? 경영학과를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저는 신학교 나왔습니다 왜요? 사람은 절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 해도 아내는 착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꿈의 직장을 제가 한국에 갖게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 습관에 대한 내용을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저는 한국에 와서 하나밖에 없고 우리 아름다운 와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딥 클렌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딥 클렌징이 뭔지 아예 몰랐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뭐요? 비누로 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샴푸도 필요 없고요 그냥 비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폼 클렌징이라는 것도 있고요 딥 클렌징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의 많은 세안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딥 클렌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 오케이 문제 안 돼 비누 내가 당연히 사줄 수 있지 그런데 이 딥 클렌징이라는 비누를 사러 백화점을 가더라고요 어디요? 저는 평생 비누를 사러 백화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트를 갔죠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이제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가서 샘플링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비누가 하나에 7만 원이래요 얼마요? 7만 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리야 절대 제품은 하나만 보고 사는 거 아니야 항상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가게에 가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두 번째 가게에 가니까 더 놀랐어요 왜요? 7만 원 그 가격에 샀어야 됐을 걸 왜요? 9만 원이래요 9만 원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현명한 소비자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구경 다 했어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을 사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절대 비쌀 제품 살 이유가 없겠지 우리 나리는 그런데 세 번째 가게에 갔는데 디큰승이 하나에 11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표현은 안 했죠 아 그래 그러면 사줄게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딥클렌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죠 어떻게 이 제품이 화장만 지우는데 이렇게 비쌀 수가 있을까 그런데 화장품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름도 개선해주고 보습도 해주고 그런데 2주 동안 딥클렌징 사용하는 우리 와이프의 결과를 보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저녁이 되면 이제 화장실에 세안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딥클렌징이 저는 보이죠 딥클렌징을 어떻게 하냐면 펌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원, 이천원, 삼천원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세안을 하고 그 삼천원이 부족해서 또 사천원, 오천원을 쓰더라고요 계속 펌핑을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쓰고 들어갔을 때는 눈이 맑고 나올 때는 그런데 눈이 자극이 가서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와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품질은 별로 안 좋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약 2주 동안 이걸 쓰고 나서 우리 장모님 댁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댁에 갔는데 딥클렌징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져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와이프는 우리 장모님이 쓰고 있는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리 본부장님이 들어가서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눈이 자극이 가는데 이번에는 나왔을 때 눈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나리야, 뭐 썼어? 그런데 화장실에서 흰 통에 있는 진짜 촌스럽게 생긴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매직으로 1번을 크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애탐이 딥클렌징이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두 배로 더 좋대요 두 배로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대화를 끊고 갔습니다 왜요? 두 배로 더 좋으면 가격은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20만 원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 14,800원밖에 안 하고 이거를 묶음으로 샀을 경우에 8,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와이프의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야, 이제 너네 딥클렌징을 이걸로 평생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를 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소비자의 생활 습관이 한 번에 체험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한 번에 체험을 통해서 이 소비자의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소비자가 계속 도망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신규 분들을 영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한 번 쓰고 두 번 안 씁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제품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폼클렌징이라고 우리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폼클렌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은 폼클렌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가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매출이 우리가 계속 이루고 계속 자발적인 매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이 회사의 이름도 모르는데 제품을 한 번 쓰고 그 체험을 통해서 소비습관을 바꿨다면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사장님들도 이 에텀이란 도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품이 좋다면 사장님들은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품이 그냥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면 나를 다른데 안 가게 이 제품이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진로만 그 품질로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텀이에서는 이 단어를 씁니다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어디를 간다 해도 이 품질의 이 가격을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 할 수 없이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이 오토 판매사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액티브 인컴에서 시작을 하면서 패셋 인컴 그런데 이 소비자를 만드는 이 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번 제품은 해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텀이란에서 진짜 좋은 홍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홍삼에 대한 가격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균 홍삼 가격은 약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세노사에 대한 양도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텀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홍삼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오늘 오신 사장님들은 다 뭐요? 홍삼 판매원으로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홍삼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원은 무엇을 따질까요? 과연 내가 지금 판매를 하게 될 이 제품이 시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그 다른 홍삼들보다 가격 면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품질면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다면 사장님들은 그 제품을 판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요? 판매를 하고 싶은 사업자는요 그런데 그 사업자를 떠나서 평범한 나는 그런데 어떻게 홍삼을 팔아서 돈이 되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에텀이라는 이 도구는 너무나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 사업 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구축 그리고 그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업자로 변화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이 아이비요 개인 사업자라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요 커피를 판매를 하든 옷을 판매를 하든 내가 방문 판매를 하면서 화장품을 팔든 무엇을 하든 이 사업자는 고객이 없으면 절대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나의 소비자 구축하는 내용 1번에서는 나는 100% 소비자 만드는 일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요? 일단 소비자라는 사람은 내가 먼저 컨택을 하고 이에 대한 제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라는 게 있고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거를 못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하고 안 하고 싶은 거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안 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많은 한국 분들은 제가 언어를 잘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can't 이란 단어를 씁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없을 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안 하고 싶은 일을 뭐라고요?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평범한 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진짜 이 에텀이란 사업을 안 하고 싶은 핑계를 내가 지금 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나는 못하는 일인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다 보고요 싸고 좋아 한번 써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저를 보고 한 번 더 크게 외치세요 시작 싸고 좋아 한번 써봐 저를 보고 하니까 다 할 수 있죠 누구는요? 한국말 할 수 있는 분들은 맞죠?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능력과 노력의 차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하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편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모르는 분한테 싸고 좋아 한번 써봐 해보세요 시작 네 보니까 갑자기 깁스 생긴 것 같네요 자 한 번 더 노력해 보세요 이번에 또 모르는 분 보고 시작 네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불편하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까 안 익숙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이 익숙해지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했다고 생각한 이 싸고 좋아 한번 써봐도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하면 싸고 좋아 한번 써봐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그러나 노력을 넘어서 많은 다단계들 많은 영업들이 우리한테 뭐요?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이란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란 거는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 경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누적이 된 게 우리한테는 노력이 아닌 뭐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안에서는 싸고 좋아 한번 써봐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능력은 이런 겁니다 이제 또 싸고 좋아 한번 써봐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자 진짜 영어로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을 해보세요 시작!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영어에 대한 능력이 없다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애터미? 나는 못해 애터미? 나한테는 안 맞는 사업이야 나의 적성에 안 맞아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싸고 좋아 한번 써봐 하신 모든 분들은 애터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싸고 좋아 한번 써봐를 우리가 이제 소비자 구축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애터미 안에서도 액티브 뭐요? 컨슈머 리크루팅 맞죠? 처음에는 내가 자발적인 내가 스스로 소비자를 구축을 하는 나의 노력의 100%를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2번으로 넘어갈까요? 나의 노력 75%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100%의 노력에 대한 같은 아니면 더 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요? 소비자라는 사람은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제품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게 되니까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6종 세트를 예를 들어서 전달한 이 사람한테 토너가 떨어졌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토너가 이제 없습니다 토너 하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애터미 안에서 고등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업자는 그분한테 전화를 안 했는데도 그 매출이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토 소비입니다 오토 컨슈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25% 이제 남는 시간을 또 새로운 신규를 가입할 수 있는 데에 포케스를 하면 그 사나는 더욱 더 많이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컨슈머에서 오토 컨슈머에서 다음 단계 3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3번으로 왜 넘어갈 수 있냐면 이 애터미 안에서는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애용을 했을 때 애터미라는 회사에서는 PV, 캐시백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소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뜨니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통장에 약 6만 5천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나는 그냥 나한테 필요한 제품만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들어오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와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그냥 싸고 좋아서 나는 써봤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써봐 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사업하는 걸로 애터미는 인정을 해주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걸 내가 한다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6개월에 한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이 이제 3개월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매주가 되고 일주일에 여러 번까지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이 소비자는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5년째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져가는 수당은 약 16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세금을 떼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제 내가 저금을 하고 싶은 이 돈은 약 1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어? 내가 그냥 1년, 2년 소비만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매출이 뜨지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미래, 나의 노후를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될 수 있겠네라는 뭐요?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그러면 그분은 나도 모르게 이제 Part-time Partner 이분은 혼자서 1번, 2번, 3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산하에 부업을 하고 있는 부업자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또 이분이 했던 것처럼 1번, 2번, 3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의 노력, 뭐요? 소비자 구축을 하고 있는 나의 노력은 50%밖에 안 되지만 내가 그 전에 혼자서 100%의 노력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애터미안에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업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업자가 될 수 있겠죠 이분은 4번으로 이제 25%의 소비자 구축을 하는 노력을 한다 해도 이제 또 전업자가 생깁니다 이분은 또 1, 2, 3, 4 같이 하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장님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오토 판매사의 길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제품을 쓰고 가족의 주변에 같이 소비를 하고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많은 영업들은 너무 부담을 주는 영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다단계를 싫어합니까? 만나자마자 저는 그거를 물어봐요 왜요? 다단계 다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다단계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단계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품을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을 외치고 꿈을 심고 더 비싼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게 다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부담을 안 주고 사장님한테 필요 없는 소비를 요구 안 한다면 사장님은 이 제품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물어보면 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그렇다면 쓰죠 그런데 이게 다단계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다단계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다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게 다단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텀이 다단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회사 매출의 35%를 애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냥 수당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사업자로 되고 우리가 노하우를 알고 그 지식을 알게 된다면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너무나 쉽게 이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 에텀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나 저는 먼저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들도 이 에텀이를 지금 만나서 안 될 거라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에텀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출은 지금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개수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이 소비 이 제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작은 조직으로 작은 조직으로도 많은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산하는 Duplicated Income Earner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와 같은 복제된 수당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산하에 생기니까 그분들을 인한 이제 매출이 뜨면서 나는 에텀이 안에 있는 상한선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에텀이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저 시작을 했다 해도 상한선까지 가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늦게 시작을 했다 해도 나는 열심히만 하면 그 상한선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텀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뜻 그리고 이 이해를 했습니까? 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는 언제 소비자가 되냐면 본인, 나한테 가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화장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30만원짜리 화장품을 쓰고 있냐면 다른 화장품들도 다 써보니 가격이 거기서 거기더라 그래서 토너 이 회사 거 쓰고 또 로션 저 회사 거 쓰고 등등 여러 가지의 제품을 섞어서 소비를 하고 하나가 떨어졌을 때 또 다른 거를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가도 품질이 거기서 거기고 가격이 거기서 거기니까 특별한 뭐요? 충성된 고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한 80, 90%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약 한 10%, 20%는 누구예요? 딱 자기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대한 품질을 만족하니까 다른 거를 바꿔서 쓰고 싶은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아직 못 느꼈으니까 그런데 이 30만원짜리 쓰고 있는 이분이 애터미 6종 세트를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6종 세트는 약 8만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사장님 30만원짜리 쓰고 있던 이분이 약 8만원밖에 안 되는 제품을 썼을 때 소비자인 입장으로서 돈을 얼마 번 거예요? 약 22만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만 된다 해도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22만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화장품을 씁니다 쓰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저렴한 게 과연 좋을까?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 무슨 느낌을 드냐면 괜찮네 무슨 느낌이요? 괜찮네란 느낌만 들었다 해도 성공을 한 거예요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대부분 영업을 하거든요 30만원짜리 쓰고 있는 사람한테 50만원짜리를 가져가요 50만원짜리의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사장님, 이 제품을 사용하면 A, B, C, 무엇이 더 잘 개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사람은 30만원짜리를 쓰고 있다가 50만원짜리를 쓴다면 자기 돈을 얼마 더 투자한 거예요 20만원을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30만원짜리 제품을 쓰고 있었던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새로운 화장품을 분석하게 된다고요 과연 다음에도 내가 이 제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못 느끼고 다음에는 또 쓰고 있었던 화장품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8만원짜리 쓰고 있던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또 30만원짜리를 쓸까요? 아니면 다음에도 또 8만원짜리를 쓸까요? 품질면에서 괜찮고 그리고 가격은 그만큼 더 저렴하다면 절대 다른 거 안 씁니다 이러니까 네터미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토 판매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이 소비자를 구축을 했을 때에 PB라는 매출을 드립니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자연스럽게 누적이 되는 매출이 있습니다 그 매출들은 회사에서 후원수당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의 자우로 약 30만 PB 30만 PB 누적이 되고 나도 개인적으로 30만 PB가 누적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는 뭐요?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부업자라는 사람은 처음 수당 받는 이 사업자 아닌 소비자는 나도 모르게 5개월, 6개월 사람들한테 그냥 소개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쓰고 가족분들한테만 알렸는데도 수당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고 싸니까 자발적으로 계속 쓰겠죠 그러면 그 누적되는 PB가 이제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대 30에 대한 누적된 15점을 드리고 그 누적된 PB가 예를 들어서 1일에서 15일 사이에 약 250만 PB 250만 PB가 누적이 됐고 나의 개인적인 PB가 70만 PB가 됐을 경우에 사장님들한테는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오토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 오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뭐요? 노력,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싸고 좋아 한번 써봐 그 능력이 모두 다 있어요? 없어요? 싸고 좋아 한번 써봐의 그 능력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란 그 노력을 인해서 처음에는 30만 PB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돼가지고 70만 PB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의 산하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같은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 PPT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차후 매출이 약 250만 PB 250만 PB가 누적됐을 때 후원 수당이 약 한 50만 원 그리고 직급 수당이 약 한 50만 원이 들어오면 한 달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 2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200만 원의 이 수입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많은 분들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평균 가격은 33평짜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한 5억이 됩니다 이 5억에 대한 사장님들이 계속 돈을 얼마 모아야지 5억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약 한 200만 원을 한 약 21년 동안 모아야 돼요 몇 년요? 한 21년 동안 매달 얼마요? 약 한 200만 원을 모아야지 5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샀으면 그 아파트가 나한테 이제 벌어주는 연금 그 수입이 얼마일까요? 우리 동네에서는 약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약 10억의 가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우리가 애터미안에서 10년 안에만 이루는다 해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10억 못 모으신 분들만 손들어보세요 모으신 분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일반 일과 사업을 통해서 모으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터미안에서 오토 판매사의 길 갈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승급식 다 보면서 판매사 승급 하신 분들 약 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아는 회원수가 지금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2년 3년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터미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속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의 노력은 당연히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나의 노력을 인해서 열심히만 한다면 애터미안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당을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안에서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에 대한 뭐요? 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팽이 아니면 능력이 없는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시스템 안에 가입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알렸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나와 같이 열정을 갖고 알리다 보니까 산하가 더 빨리 커지는 거예요 그 산하가 커졌을 때에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면 나한테 그 모든 수당이 같이 공유가 된다고요 그러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장님들의 상황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언제 이 50명 이 50명 이 100명 이 100명이란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인맥이 10명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사장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이 오토판매사의 길을 가면서 사장님들은 많이 많이 느낄 겁니다 아 어차피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약 하루에 10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요? 10시간 10시간을 한 달 열심히 희미하니깐 약 30만 30만 PV가 떠서 7만 3천 3백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작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엄마 어마 어마 하게 큰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 답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 30대 30을 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는 24명의 소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발적인 매출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7만 3천 3백 원이 우리가 돈으로 따졌을 때 시간당 약 25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50원도 안 되는 거를 그때 당시에 아 그래 돈도 안 되네 하고 제가 포기를 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었다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사장님 올라오신 분들 그 사람들은 뭐가 있겠지 생각하시죠? 아 저 사람은 무슨 조직이 있었겠지 저분은 다당의 경험이 있으니까 저분은 다 무슨 이유 때문에 성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 그냥 평범한 소비자였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절대 성공을 못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절대 성공을 못할 거라고 저는 저는 더욱더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외국이니까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한테 설명한 게 너는 한국말도 못하고 인맥도 없고 한국에서 어떻게 다단계 사업 안에서 너는 성공할 것 같냐고 꿈 깨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다른 사람들이 사장님들의 미래를 만들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머리에 절대 넣지 마세요 이 제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은 무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을 했을 때 나는 애터미안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면 이 연금이 매달 200에서 300에서 500까지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00 갔으면 5000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자발적인 시간만 지나면 절대 갈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가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이 1시간에 10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30일을 투자를 했는데 7만 3천 3백원 밖에 못 벌었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포기만 안하고 명확한 이 꿈을 내가 쓰고 결단을 내린다면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은 다 오토 판매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도구를 잡고 포기 안하고 상한선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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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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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